안녕하세요. 2차 HS의 김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챕터 1의 관세율표의 해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의 구성이 개요의 기출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치지 않고 이런 기출문제를 봤을 때 내가 목차를 어떻게 정하고 그 목차에 대해서 어떤 답을 써야겠구나 라고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강의를 할 때는 뒤에 먼저 내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출문제를 계속 보는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뒤에 갔다 와서 한번 보면 되니까요. 통칙을 2차에서 통칙을 얘기할 때는 통칙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통칙이 1호부터 6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1호부터 6호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을 먼저 뒤에서 배우신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13년, 12년, 9년 이렇게 나왔는데 통칙은 H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아예 기출문제 대놓고 내용을 요약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50점짜리 문제로 아니면 10점짜리 문제에서 통칙의 어떤 문구를 설명해봐라 아니면 그 문구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나열해봐라 이런 것들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사례를 기술하시오,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칙 자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문구에 해당하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책에서 다 지금 수록을 해놨거든요. 해설서를 여러분들이 따로 사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 시험 볼 때도 어떤 분이 해설서 사서 외우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거는 진짜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해설서 정도 아셔도 충분하니까 책에 있는 거라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의 기출문제 여기는 없지만 다른 문제의 부분 점수라도 맞을 수 있게끔 통칙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필수 이론 다지기 보시면 통칙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에 의 보면 통칙의 의 통칙은 품목 분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의 용어, 주, 통칙 이렇게 세 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호의 용어는 말 그대로 공일공일하면 살아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이라는 자체가 호의 용어거든요.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고 주는 우리 부, 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상품을 나열하기 전에 위에 있는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을 주라고 하는데 주도 법적인 회속력이 있고요. 구속력이 있고요.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는 HS상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세 가지입니다. 호의 용어, 주, 통칙 이렇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호의 용어는 배우신 분은 아시다시피 97류까지 있고 그거를 상품학적으로 쭉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으시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자리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네 자리까지는 외우고요. 그래서 뭐 010102, 0106까지 있죠. 그런 0106 이런 숫자에 대해서 네 자리 숫자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숫자까지는 대부분 이제 국제 공통이기도 하고 문제에서 아예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자리까지는 외우셔라. 그리고 주와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통칙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일반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피면 나오는 게 통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세율 표에 적용되는 게 통칙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고 일반성을 가지고요. 통칙 구성 및 적용 순서 보시면 6개의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칙 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가요. 1을 적용할 수 없을 때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고 그래서 적용 순서에 따라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의해서 품목 분류가 선행이 돼야 되고 분류할 수 없을 경우 통칙 2부터 통칙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이거 자체가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하면 거기에 따르고 규정하지 않으면 통칙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칙 5와 6은 보조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1과 4를 먼저 적용하고 그런 걸로 적용을 할 수가 없을 때 5와 6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에서 4, 1, 2, 4, 3, 4는 주요 규정이고 5와 6은 보조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통칙 7이 있으나 이거는 월드와이드 전세계적인 규정은 아니고 선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몰라도 된다. 뭐 한 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통칙 요약 보시면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통칙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1에서는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주에 따라서 분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칙 2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물품, 분해물품은 완성품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품을 조립할 수 있는 세트예요. 근데 본질적인 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완성품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물, 복합물도 여러 가지 A랑 B랑 C랑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물짐도 포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A, B랑 A, B 이렇게 섞여 있는데 B는 아주 소량이에요. 그래서 A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A에 분류해라 라는 규정이고요. 뒤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울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통칙 3은 구체적 표현의 분류 원칙.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보다는 그 물품을 세부적으로 포함한 게 더 있다면 세부적인 호로 간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세부적일수록 그 물품의 특성을 더 반영하고 그 물품에 해당하는 호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에 먼저 분류를 한다. 그 다음 본질적 특성의 부여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본질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부피, 수량,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A, B, C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A가 90%예요. 부피가. 그러면 A를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본질적 특성에 어떻게 부여할 건지의 분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 최종호 분류 원칙. 최종호는 여러 개의 호 중에 경합이 된다면 가장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최종호라는 게 사실 구체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분류 가능할 때 호가 경합이 된다면 가장 뒤에 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유사 물품 분류 원칙. 아무리 분류해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제일 비슷한 물품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사 물품 분류 원칙이고요. 1부터 4는 그래서 주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5, 6은 보조적인 원칙이라고 했었죠. 5는 케이스랑 용기입니다. 케이스랑 용기는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는 내용물로 분류한다. 그래서 포장을 예쁘게 한 어떤 A라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A라는 물품에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되지 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로 분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포장 재료 용기의 분류 원칙. 정상적인 포장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께 분류한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케이스나 용기나 포장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포장제는 많죠. 스티로폼 같은 거, 뽁뽁이 같은 거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A의 본질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뽁뽁이로 분류할 수 없잖아요. 물론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포장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 물품들 모두 A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뭘까? 이 물품의 진짜 상품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항상 분류를 하게 돼요. 6번은 소호 분류 원칙입니다. 6호 4단위호를 분류한 후에 5단위호, 6단위호 이하를 분류한 시에는 1에서 5를 그대로 준용한다. 소호는 말씀드린 대로 4단위까지는 호고 5, 6은 소호고 나머지는 국내 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단위 이후에는 똑같이 1에서 5까지를 준용을 해서 소호도 분류를 한다. 그래서 호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 소호 갈 때도 똑같은 통칙을 적용한다라는 뜻이고요. 통칙 7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통칙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따르라. WCO에 HS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WC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HS 협약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고 있다면 그 협정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이라서 1번부터 6번의 통칙을 법적 구성력이 있는 통칙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은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했었죠. 1번부터 4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5, 6은 보조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칙 1부터 보도록 할게요. 통칙 전문 이게 바로 이제 통칙 그대로 원문인 거죠. 관세율포의 품목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라고 시작하면서 통칙을 알려요. 그래서 통칙 1호는 이 표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칙 자체는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뭐 저렇게 요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문 자체를 논술형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표에 부류 절의 표제 제목 있죠. 제목은 참조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제목 자체는 법적인 목적성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주 그리고 통칙에 따른다. 법적인 효율력이 있는 것은 호의 용어, 주 그 다음에 통칙이다. 그리고 각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라고 해서 통칙 2호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목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호의 용어, 주 그리고 통칙에 따라서 관세율표가 분류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체의 세 줄 있죠.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통칙 자체는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2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통칙 2호 보면 1호에 따라서 품업될 수 없는 거는 다음에 따른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호가 최우선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2호, 3호, 4호 이렇게 가는 거죠. 가 보면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안전 물품,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안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어떤 물품이 불안전해요. 어떤 물품이 불안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물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미조립된 물품,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이런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게 여기 가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통칙에 따라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미조립 물품, 분해 물품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품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한 물품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 보시면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A, B가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B는 굉장히 소량이다. A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로 열거를 한다는 겁니다. 나에 보면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가 이런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특정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재료 물질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특성을 해야지 않으면 해당 재료 물품에 구성된 물품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된 구분은 3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호가 이제 진짜로 혼합물, 복합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나로 통칙 제 2호의 나로 분류될 수 있으면 글로 가지만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재료 물질로 된 거는 대부분 통칙 3호에 따른다. 라는 겁니다. 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통칙 3호로 가서 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가 안되면 2호로 가고 2호가 안되면 3호로 가고 이런 순서를 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ow도 가오처럼 똑같이 본질적인 특성이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칙 3호 볼게요.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설명 듣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뒤에서 그 물품의 사례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기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암기 해야되나 이러고 막 뒤로 돌려가게 하면서 계속 보지 마시고 뒤에 계속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이제 쓸 줄도 알겠죠.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그냥 이렇구나 이러고 들은 다음에 두 번째 2회독할 때 뭐 더 들을 수도 있고 3회독할 때 더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완벽주의를 가지면 또 합격을 못 하더라고요. 적당히 좀 넘어갈 줄 알아야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또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책 3호 보면 2호 남호 여기서 이제 3호로 가라고 했으니까 또는 기타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두 개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 즉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뭐 이게 0102로 갈 수도 있고 0203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 경합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음 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3호의 규정에. 그래서 가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된 표가 호가 일반적인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가장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호가 우선을 한다. 그래서 2호 이상의 호가 혼합물, 복합물 중에 일부만 규정을 하거나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더 완전하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이거는 뭐냐면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 여러 가지 세 번이 있을 때 더 상세하게 표현된 호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즉 A라는 물품에 대해서 여기 호도 있고 여기 호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예요. 라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은 그 차원에서의 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맨 마지막 호나 구체적인 호로 바로 가지 않고 이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의 경우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똑같이 구체적인 호로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뭘까 라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보시면 혼합물, 서로 다른 구성 재료로 이루어진 복합물, 소매용 세트 이거는 동일하게 구체적인 호로 봤었죠. 가에서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구성 요소에 따른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그래서 가에서 가장 구체적인 호로 일단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한다.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 이거는 나를 통해서 대부분 세 번에 매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다 가, 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가도 해보고 나도 해봤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 다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라고 보면 돼요. 삼호에서 가 먼저 해봤다가 가에서 안 되면 나로 가고 나에서 안 되면 다로 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이게 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가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 나는 분질적인 특성 그 다음에 다는 가장 마지막 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 2차니까 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통칙은 반드시 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지만 모의고사나 진짜 시험에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이제 베스트는 한 털도 틀림없이 그냥 원조문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 위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4호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분류할 수 없으면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그래서 1호도 해보고 2호도 해보고 3호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물품 제일 비슷한 물품에 분류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5호부터는 보조적인 통칙이라고 했었죠. 다음 강목의 물품은 1호부터 4호 적용하는 외에 다음 상황을 적용한다. 그래서 외라는 거가 이제 보조적이라는 거죠. 보조적인 규정이라는 거고요. 가 보면 사진기, 악기, 총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케이스와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그 특별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물품을 담으려고 특별하게 구성이 돼 있거나 또는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기 하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다.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단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기, 악기, 케이스, 총케이스 그리고 그 물품에 알맞게 제조가 돼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며 내용물과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용기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것도 뭐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어떤 물품 뭐 꽃이라는 물품이 있는데 이거를 뭐 금 케이스에 넣어놨어요. 그럼 케이스가 더 비싸죠.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서 이걸 꽃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케이스로 분류를 하는 거지. 케이스 전체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나 보시면 가에 따르면 그에 따르고 즉 통칙 5호도 가를 해보고 안 되면 나로 가라는 거죠. 감옥에 따르면 그에 따르고 이런 포장재료와 용기는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 포장용기 포장재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포장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 다만 그런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일반적인 포장이 아니고 그 포장용기만 나중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에 해당하면 가에 따르고 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에 대해서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있는 게 통칙 5호입니다. 보조적인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통칙 6호 보시면 법적인 목적상 소호의 품목 분류 규정은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 소호의 주 그리고 통칙을 준용한다. 즉 소호끼리 비교할 때는 호 비교하는 거랑 똑같이 1호부터 4호 1호부터 5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부유의 주도 적용한다. 소호에서 소호로 분류할 때는 당연히 소호의 용어 소호의 주 소호의 통칙에 따르지만 부나 류의 주 당연히 위 상위 개념이니까 그 상위 개념도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6호고요. 그래서 소호도 그냥 호와 똑같이 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호까지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통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7호 보시면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다. 즉 WCO HS협약에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7호가 어떤 건지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국내 통칙이라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따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해설서 요약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 관세율 표 그리고 관세율 표의 주 호의 용어 이런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해설서는 법적인 효력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해설서 자체를 다 외우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제가 강의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해설서 중에서 이런 사항은 중요해요. 그래서 외우시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통칙의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라서 해설서 자체의 어떤 키워드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해설서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 책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 해설서를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협표의 품목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라고 해서 통칙이 나오고 그 통칙의 예시 그리고 통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시 이런 것들을 해설서에서 보고 있어요. 그걸 같이 볼게요. 통칙 1부터 통칙 1은 호의 용어 그리고 주에 의한 분류였죠. 이 표에 표라는 말이 중요했었고요.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참조편의 예시 보면 15부는 비금속 제품이 있어요. 근데 비금속 제품은 15부 이외에 다른 데도 분류가 된다. 왜냐하면 16부 17부 차량 이런 데에서 15부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가 됩니다. 주에서 15부 16부에 같이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6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은 15부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주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에서 정한 대로 15부는 16부로 간다. 15부랑 16부랑 경합을 하면 16부로 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용어 주의 분류 예시 보면 0102는 살아있는 말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이 있으면 0101로 간다. 왜냐하면 호의 용어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통치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전 미완성 상태로 제시된 것 안장 없는 자전거 타이어 없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통치기를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전하고 미완성 상태는 통치기에서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안장 없는 자전거 타이어 없는 자전거를 호의 용어나 주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통치기 1로 가지 못하고 통치기 2에서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 미조리 분해돼서 제시된 물품도 역시 통치기 1에서 호의 용어나 주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치기 2로 간다. 그래서 호의 용어 주 통치기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통치기 2에서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거는 그대로 가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고 뭔가 아래까리하다. 라고 하면 통치 2나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그 통치기에서 정하자. 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따라서 정하자는 겁니다. 통치기 1은 이 표에서 호의 용어 주 그리고 통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라는 거고 1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2에서 4으로 가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통치기 1의 해설서를 봤는데 해설서 자체의 예시 이거는 알아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안장 없는 자전거 타이어 없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통치기 1에서 따로 안장 없는 자전거 타이어 없는 자전거를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치기 2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예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안장이 없는 자전거 타이어 없는 자전거는 통치기 1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는구나 그럼 통치기 2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답안지 적을 때 이런 안장 없는 자전거 예시를 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치기 2에서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통치기 2 해설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minutes later to do resu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